마지막 키워드는 가마솥입니다. 가마솥. 초대형, 아이디어, 뚜껑, 기네스 이런 단어들 눈에 띄죠. 가마솥이 왜 기네스가 나오고 왜 초대형이 연관어로 나오는 것인가 딱 알 것 같아요. 지자체 애물단지 대표격으로 꼽히는 거 아닙니까? 가마솥. 맞아요. 충북 괴산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 가마솥인데요.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게가 무려 43.5톤, 높이가 2.2미터, 둘레가 17.8미터. 사람이 저렇게 쪼끄매요, 지금. 얼마나 클지 감 오시죠? 말씀해 주신 대로. 4만 명분 밥을 지을 수 있는 크기인데. 4만? 2003년에 기네스북에 등재하겠다고 5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만드는데 이게 2년 걸렸어요. 그런데 막상 만들어놓고 보니까 호주에 있는 질그릇이 더 큰 거예요. 더 큰 게 또 있어? 확인을 안 하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2년 걸렸으니까 그 사이에 된 건지 확인 안 한 건지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질그릇은 흙이고 가마솥은 쇠니까 이거 다른 거다라고 항의를 했는데 결국 기네스북 등재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게 밥도 못 짓는데요. 물을 얼마나 넣어야 돼요, 저기에. 그러니까요. 너무 크잖아요. 아래는 다 타고 위에 밥은 설 익어서 먹을 수가 없는 상황. 4만 명분이라고 하니까 저게 되겠습니까? 물 한 번 끓이려면 5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5시간. 제가 알기로는 군 예산하고 또 주민 성금까지 모아서 저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세금이 살살 녹는다. 황당한데 심지어 유지하는 데도 돈이 든다고요. 그냥 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가마솥이 아니라 돈 먹는 하마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녹이 쓸 거 아니에요. 녹 쓰는 거 막으려고 주기적으로 기름칠하는 데만 예산 천여만 원이 투입됐고요. 솥뚜껑. 지금은 이제 닫혀 있는데 이거 여는 데만 또 4천만 원이 든대요. 밥을 질 수가 없네요. 그리고 어디에 옮기려고 해도 옮기는 데만 또 2억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활용 방안 찾으려고 전국에 공모를 진행했는데 이것도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문제라고 합니다. 공모전 했는데. 지금 최우수상은 점수 미달이 돼서 채택된 게 없었고요. 우수상은 이제 김장축제하고 연계해보자. 경관 조명을 한번 설치를 해보자. 이제 장류상은 가마솥 테마의 포착을 조성하자. 실패 박물관을 건립하자. 이게 좀 가장 호가인 것 같긴 한데. 실패 박물관. 장류상 받을 만한 아이디어긴 하네요. 반면 교사를 섬자. 맞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 반성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실패 박물관. 전국 곳곳에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실패 사례가 여러 개 있어요. 전국 지자체 비슷한 애물단지들 어떤 게 있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우체통인데. 광주 수안동에 2009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컸던 우체통. 과거형이죠. 기네스북에 등재하겠다고. 가로 3m, 세로 3m, 높이 7m. 무게 6톤에 이르는 우체통을 만들었어요. 2010년에 기네스북에 인증이 되긴 했는데. 2015년에 이럴 수가. 캐나다에 더 큰 우체통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우체통도 그 뒤로 쓸 일이 없어서. 지금 흉물로 방치가 된 상황이에요.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거북선이죠. 유명하죠. 그렇죠. 거제 20억 들여서 지어놨는데. 이거 154만 원에 팔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짝퉁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010년에 이순신 프로젝트로 제작됐는데. 20억 들여서 지었는데. 무너지고 썩고 파손되고 난리였죠. 그냥 20억 예산 날렸다. 이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제 세금 약간 이런 기분. 그러니까요. 기네스북 올라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3년 전 당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